안녕하세요 김시은입니다. 오늘 흔한 남매 흔한 호기심 1편 16화 호호 불면 구멍이 뚫리는 솜사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불면 구멍이 뚫리는 솜사탕 호호 불면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달고 마시는 솜사탕이 있어요. 안 사도 되니까 와서 구경만 해봐요. 우와 솜사탕이잖아. 가서 구경하자.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설탕을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넣은 다음 이렇게 돌리면 짜잔 폭침폭침 맛있는 솜사탕 완성. 우와 예쁘다. 아저씨 솜사탕 하나 주세요. 네 삼천원입니다. 애인이 우리도 하나 사먹자. 그럴까? 그런데 이번 주 용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쩌지? 에이 모르겠다. 아저씨 저는 하얀 솜사탕이요. 네 뭐야 애인이잖아. 우와 하얀 구름 같아. 슬라임 사려고 아껴던 용돈이지만 솜사탕이가 좋아. 저도 솜사탕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으악 뭐 뭐야. 아유 뭘 이런걸 나 준비했어? 오빠 주려고 산거 아니거든? 앗 얘들아 어디가. 내봐. 에이미. 아잉 그러지 말고 딱 한 번 딱 한 입만 주대요. 됐거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게 하루 이틀인 줄 알아? 한 입에 꿀꿀해서 다 먹으려는 속셈이잖아. 나 참 어떻게 그렇게 큰 솜사탕을 한 입에 다 먹냐? 그거나 그렇지만 그럼 진짜 한 입만 먹는 거다? 당연하지. 자 여기. 그래 감사해. 그래 감사해. 잘 먹기 전에. 으악. 으악. 먹기 좋게 잘 반죽을 해둔 다음. 단순해. 단순해. 한 입에. 왕. 자 잠깐. 으음 맛있어. 뺏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딱 한 입 먹은 거 맞지? 푸하. 이게 뭐야. 진짜 싫어. 솜사탕이 망가져버렸잖아. 응? 마지막 나만 용돈이라 한참 고민하고 산건데. 어? 에이미. 미 미안. 난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거야. 내가 솜사탕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미워 죽겠어. 바보 멍청이. 엄마. 엄마. 으엥.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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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풀어. 다음에 내가 솜사탕 두 개 사줄게. 아 됐어. 저리가. 그러지 말고 나와봐. 오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어쩌지? 솜사탕 만드는 기계도 파나? 너무 비싸. 내 용돈으로 어림도 없잖아. 이 돈이면 솜사탕 500개는 사먹겠네. 할 수 없지.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솜사탕이랑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보자. 으앗. 아야. 아 뜨거워. 이게 아닌가? 으앗. 쏟았다. 라면이라도 끓여주려나 본데. 됐거든. 잠시 후. 에이미. 나와서 이거 좀 먹어봐. 생각만큼 예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어? 발곤하잖아. 이건 내 얼굴? 뭐. 기왕 만든 거니. 먹어줄게. 그렇다고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야. 그래. 그래. 천천히 화 풀어.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음. 달콤해. 그만 용서해줄까? 아니. 부엌 꼴이 왜 이래? 이거 누가 이랬니? 으앗. 엄마? 에이미가 그랬어요. 달걀 먹고 싶다더니. 어쩐지. 보세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정말이니? 에이미 너. 용서는 무슨. 내일은 17화 3초 안에 먹으면 문제없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